그래서 나는 싸울 일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사람은 아니게 쳐주고. 맞대는 사람은 맞게 쳐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 웃으시잖아, 이게. 모든 게 코미디야. 또, 또. 아이고. 야, 이거 또. 아이고, 선배님. 어떻게 또 오셨어요? 아이고, 대표인데. 난 테레비전 봤어. 어떻게 또 오셨어요? 아이고, 대표인데. 우리 유재석 회장님. 하하, 호호 회장님. 아니, 그런데 오늘 방송에 나오시는 거예요. 화사하다, 화사해. 오늘 내가 여기 나오려고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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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아니, 일단 저기. 아니, 나면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을 두 번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는 내년 4월에 장례상 먹으러 와야 되는데요. 어, 2년 못 오나? 와야죠, 와야죠. 아니, 내년 4월에 와야죠. 그거는 이제 약속이 예약이 잡혀 있는 거고. 예, 예. 그런데 미국에 우리 손주 둘 내가 멕시코에서 산다고. 예, 예, 맞아. 나 나오고 유재석 뭐 하호호호호 다 나온다고 그것만 본데. 나만을 들여다보고 있대. 난 이제 하호호히이가 된 거네. 전국에서 국민학교 동창들이 한 20명 돼. 다 전화 왔어. 진짜 어떻게 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막 오고. 야, 희안이가 정말 희안해구나. 아니, 스타가 됐어. 스타가 됐어. 회장님은 스타야. 우리의 왕 회장님. 나는, 나는 세상에서 이런 이런 춤 봤어. 나는 세상에서 이런 이런 춤 봤어. 야, 해가 뜨네. 많이 해가 뜨네. 이러고 막 희안이 사랑하니까. 희안이 사랑하니까. 날이 그렇게 비가 오던 게 지금 확 깨어져. 날이 오늘 기가 막히네, 지금. 아니, 정말 희안해다. 아니, 저기 비료 좀 놔야 돼. 비료. 비료를 어디다 놓죠? 비료를 어디다 놓죠? 아, 그것도 힘든 거 왜 갖고 오셨지? 아니, 저희도 이제 여기 마을 사람이니까. 이장님이 또 혼자 다 하시면은. 아이고, 참 나 이거. 이거를 이쪽으로 내리더니. 아, 저기 입구에다가. 어. 아니, 아니, 아니. 차를 이렇게 돌려 빼고. 아, 그냥 저희가 날라왔어. 아니, 아니, 무거워. 무거워. 그런 힘은 빼면 안 돼. 아니, 저희가 금방 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어디, 어디. 그러면 용돈 내리나. 그냥 막 놓으셔도 돼. 아니, 그래도 또. 아이, 그럼 나도 들고 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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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참. 오케이. 아휴. 두 개씩 줘, 두 개씩. 하나, 둘. 그렇지. 아휴, 금방 해요. 아이고, 세상에. 두 개 넘는 거면 어떡해. 천하 장소보다 더 센데요.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우리가 미안해. 아이고, 뭐가 미안해요. 아, 저기, 저희가 치킨. 우리 치킨이랑 피자. 아휴, 이렇게 좋은 거 사다 주니. 피자. 그럼 어제 한 번 들어가서. 아, 그럼 또 들어. 또 들어? 꿀차 드릴까? 오미자 차 드릴까? 나 오미자, 오미자. 아니, 저는 꿀차요. 아, 다 쓰고 싶으면. 네, 꿀차. 꿀차. 다, 다 들어오셔. 치킨하고. 아니, 이 양반들만 보면 무슨 소리가 나와. 인물이 이렇게 많이. 아니, 왜냐하면 또 염미연 여사님께서 이게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지만 또 이런 거 당기실 때가 있잖아요. 아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둘, 둘. 이런 거 못 먹어보지, 촌사람이. 들어가셔. 들어가세요. 말이 아니에요. 아휴, 넌 들어오셔. 아휴, 또 깔끔하네, 또. 아휴. 이거 뭐. 그거 떡 잡수시라고. 떡이요? 떡도 있어요. 하나씩 떡 잡수시. 음. 음. 안 달아요, 살짝. 진짜 맛있다. 정말. 이거 맛있는 떡이에요. 다들 같이 잡수. 쑥떡이에요. 내가 맹기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휴. 야, 근데 이게 맛있게 생겼네요. 음해자. 여기다 놓고 여기다 잡수셔. 사장님이 갑자기. 이거. 아휴, 주여자. 좀 따뜻하게 데워. 아휴, 배꼽 없으라고. 아휴, 주여자. 이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 유재석 회장님. 아휴, 비닐라 내가 예쁜 것 했어. 이건 크리스탈이야. 이건 크리스탈이야. 이건 크리스탈이야. 아니. 근데 이거 저기. 이 주전자가 뭐야, 교기. 근데. 귀한 거, 귀한 거. 아니, 귀한 거 이거 지금. 야, 이거 꿀이 이거. 그러니까 말이야. 귀한 꿀이다, 이거. 여기다 찍어먹는 건가 봐. 그러니까 이거 떡을. 여미한 여사님이 이거. 어? 사장님이 지금 이거. 아휴. 떡을 찍고 잡수셔. 이거. 아, 이거. 아, 참기름 싸게. 이야. 진짜 순도 100%다. 와, 진짜 진하다. 이게 또 들어가네. 이건 꿀차.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그거 올라앉으셔, 여기. 네? 올라앉으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앉아서 먹는 게 좋아. 잠깐만, 여기 여사님도 여기 앉으세요. 그래야지. 카메라도. 사진 찍어야지. 카메라 워킹까지. 요거예요. 그럼 그때 앉은 그대로?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장님. 여기 세트장이죠? 여기. 여기 이럴 리가 없는데. 말이 안 돼. 여덟아, 어머니 전화 오셨나? 아니, 좀 전화 좀 끌고 올게요. 아니, 아니, 전화 받으세요. 저희 괜찮아요. 전화 받으세요. 네.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아. 저희 어르신들은 다 뱃소리가 졌어. 그래, 은경아. 아니, 지금도 여기 오셨는데 엄마 이제 또 스타 되려고 나오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따님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저기. 여미한 여사님, 저 따님 은경 씨예요? 네, 맞아요. 아, 지금 저 춘천에서 선생님 하시는? 공급백이요. 아. 아니, 그래서 저기, 저희 지금 여미한 여사님께서 지금 또 저기 꿀차 하고 내주셔가지고. 아, 저 영광이에요. 아니, 아니. 진짜 올 때마다 이렇게 너무 이제 진짜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감사해가지고 저 치킨하고 좀 사 갖고 왔거든요. 어, 감사해요. 저희 엄마 스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미 스타세요. 저기 우리 저기 뭐 전화로 잠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만. 네, 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어, 저희 엄마는 엄청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웃으시는 분. 그러니까. 한 마디로 웃음 전조사. 아, 맞아. 잠시만요. 어머니 바꿔드릴게요. 아이, 오늘 세상에서 못 만날 양반하고 전화했구나. 잘하세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은경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잘 있어. 아유, 화목하다. 아이고. 웃음이 넘게. 아니, 근데 여사님 진짜 웃음이 넘치네, 집안에. 그러니까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여미하니까 웃어서 그래. 나는 항상 웃으니까 욕할 사람도 욕 안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요? 저 양반이 만약에 나를 싫다고 그러지? 싫은 대로 쳐줘야 돼. 아니라고 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좋다고 쳐주고. 나는 내 손만 깨끗하면 되지. 남을 나쁘다고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다 따라다녀, 나는. 맞아. 진짜 부르시던데. 그래서 나는 싸울 일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사람은 아니게 쳐주고. 맞다는 사람은 맞게 쳐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 웃으시다가 이제. 나도 웃고 웃으면서. 모든 게 코미디야. 가지고 웃으세요. 나는. 이걸 왜 노르셨어요? 아니, 내가 넘어줘. 이거 뭐 별 짓을 다 했네. 아, 웃음꽃이 피네. 이유가 있어. 그런데 유재석 선생님. 내가 하나 좀 희망이 있는데. 네, 뭐예요? 여기 사람들이 나의 전원주하고 웃음이 똑같다고 그래.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전원주 선생님을. 네.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나보게 해달라. 왜 만나고 싶으세요? 한번 같이 웃어보려고. 한 번 같이 웃어보려고. 한 번 같이 웃어보려고. 아, 너무 뜨개. 그냥 큰 이유는 없어요, 선생님. 그냥 같이 웃어보려고. 아, 이제 뜻이 좋다. 아, 진짜. 아, 이거 꿀차. 자, 한번 써볼게요. 우장 한 잔 더 먹겠다. 정말 나 오늘 영광이에요. 아, 맛있다. 진짜 그거 6년째. 이거는 직접. 예, 내가 만드는 거. 말이야, 형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근데 이게 쑥떡도 진짜 맛있어요. 쑥떡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많이 먹고 와가지고. 야, 이게 쑥떡도 진짜 맛있어요. 쑥떡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많이 먹고 와가지고. 야, 이게.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좀 저 양반들 하나씩 잡숴봐야지. 저 양반들 먹어봐야지. 누구를 드릴까? 이렇게 잘 웃는 양반 하나 드려볼까? 잘 웃는 양반 하나 드려볼까? 아유, 참나. 이것도 하나 또. 여기 수고하는 양반. 꿀꿀. 꿀꿀. 수고하는 양반.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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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우죠? 아유, 이거 한 입에다 놓으면 좋은 거야. 그냥, 그냥 잡어. 또 하나 드려야지. 다들 해야 되겠네. 이게, 이게 저기 우리. 이게 사랑이다, 또. 이게 사랑이 없으시는 영 여사님이. 꿀꿀. 꿀꿀. 그냥 하나 잡수세요. 정말 맛있어. 우리 집이 언제 와서 썩썩떡 잡숴볼 일 없지. 그러니까요. 이거 다 드셔봐야지, 이거. 이게 저 유재석. 내가 드려볼까? 잡숴보세요. 내가 드리는 건 다르지. 그럼요, 어머니. 네. 음. 이거 들기름은 기름도 작고. 들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야기하다. 그래서 이것만 잡숴면 괜찮아. 음. 음. 이거 들기름이라서 아주 좋은 거야. 또 어떤 양반이니까. 또 어떤 양반이니까. 얼굴을 보면 먹고 싶은 사람 아는데. 아유, 진짜. 얼굴을 보면 다 알아. 얼굴을 보면 다 알아. 얼굴을 보면 아세요. 얼굴을 보면 다 알아. 먹고 싶은데. 네. 어디서 뜬금 먹고 싶을까? 여기 안 되는 양반이. 나 쳐다보는 거 보니까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저 양반이 웃으면서 먹고 싶어 해. 야, 아유 참. 뒤에 숨어있다고 먹고 싶은데. 아유. 야, 아유 배육. 꿀맛 보셔. 야, 언니 진짜 이 많은 떡이. 이거. 아유. 진짜 이 많은 떡이. 이거. 우리 어머니가 주시는 것 같아. 정말 먹고 싶어요. 아이, 꿋을 넣어야지. 이거 먹어. 야, 먹고 싶어 죽는 거 같아. 아유. 아유, 잘 먹었다. 이것도, 이것도 한 잔 더 먹어. 아유, 이 양반이. 아유, 이 양반이 웃으면서 먹고 싶어 해. 웃으면서 먹고 싶어 했는데. 자, 여미연 쇼. 나는 얼굴보면 뭐 먹고 싶어 해. 아유. 여미연 여사님아. 얼굴만 먹으면 다 알아. 아니. 이 양반이 좀 안 웃어. 아니. 얼굴만 먹으면 다 알아. 이 양반이 좀 다 안 웃어. 전 잘 안 웃어 먹어. 와, 카메라를 다 끄는다고. 그만 웃어. 그만 웃어. 아유, 참.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미연 게임 나올 수도 있겠다. 저 일단 저기, 여사님. 그럼 저희가 또 갈게요. 그러면 4월 달엔 삶 먹으러 오고. 네, 네. 6월 달엔 꿀 먹으러 오고. 꿀 먹으러 올게요. 건강하셔야죠. 아유, 하하. 호호히. 호호히히. 이름 지어준 거 잘 써먹고 계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하, 호호히. 혹시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 하호히히 이렇게. 하하하호히. 하하하호히. 아니, 이걸 어떻게 살리지? 하하호히. 아유. 사장님, 갈게요. 네. 정말, 정말 참. 정말, 정말 참. 너무 웃겨. 잘 먹고 갑니다. 예. 아, 이게 참 올 때마다 이렇게 그냥. 아유. 하하호히히가 참. 정말 참 멋지네. 하하호히히. 아주 세상에 못 만날 양반을 만내라고 오늘. 아유, 너무 감사하다, 정말. 아유, 저희가 감사하네, 진짜. 가만히 있어봐요. 모자 좀 벗어보세요. 사진을 하나 찍어. 얼굴 잘 보이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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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좋아. 여기 서울 뭐,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못 만내봐. 아유, 참.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저희 사장님 가겠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헤어지기가 심, 심, 심. 다. 아, 저희가 또 올게요. 네, 또 오면. 아유, 참. 아유, 이런 양반하고 어깨동무 내고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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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웃겨. 감사해요. 갈게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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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건강하세요! 회장님, 가겠습니다! 갈게요! 네! 야, 이렇게 날이 또 밝냐? 참나! 또 갈 때는 여미한 여사님이 또 좀... 되게... 나도 마음이 이만큼해... 마음이 그래... 얼굴만 보면 아신다고 그러는 거 너무 웃기네... 나 죽는 줄 알았네, 웃겨서... 너무 웃기네... 아침에 제가 짜증났던 거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민했었어요... 옥수수빵으로 얼굴 친 거 미안해요... 마음이 또 따뜻해지네요...